숫자가 다부탑이냐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동전에 저의 운을 맡길게요 갑니다 과연 넘어졌어 숫자인거 같은데 위가 숫자 하셨어요? 숫자 있잖아요 저는 다부탑 했죠 숫자네 숫자네 왜 그렇게 떨어져 동전 뒤집듯이 저의 승패를 운이요 영주에게 오라 제 팔뚝에다가 손소독제를 시원하게 발랐습니다 조윤주씨가 제 팔뚝을 때립니다 동전의 행운을 여기 얹히고 여기 얹히고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가벼워서 엄살쟁이야 무슨 엄살쟁이야 안돼 이 정도는 가볍게 맞으실 수 있죠 아 아파 동전이 왜 그렇게 뒤집어지니까 동전 안해 동전에도 안되고 가위바위보여도 안되고 뭐하라는 얘기지 아 네 참 소리는 좀 잘 났던 것 같아요 소리는 아파요 무슨 엄살을 그렇게 피우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퀴즈